그런데 요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왁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로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정말이 어떠함을 버리니 그들은 심히 패혁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싸우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쇄악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태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요하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하미라 아멘 모세의 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민족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또 하나님이 설계한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쿠웨이트에 가면 고속도로를 사막 한관도에 놓았습니다 에어컨이 된 차를 타고 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 좋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반드시 뻗은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미국에 한없이 직선으로 뻗은 도로 가는 것 같죠 그냥 90km 제한속도 크루즈로 맞춰놓고 그냥 가도 끝없이 가도 길이 휘어지지 않으니까 운전하기 너무 쉬운 거죠 쿠웨이트도 그런 느낌이죠 사막 한가운데로 고속도로가 반드시 돼 있어서 편합니다 차에서 내리면 굉장히 덥죠 거기서 만약에 기름이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에어컨이 안 되고 더 이상 가지 못한다 그러면 재앙이죠 만약에 그 고속도로가 없었다면 그 사막길을 가야 된다면 곧바로 죽음의 경계선이 찾아오겠죠 그러면 그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 바로 죽음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너무 과장스럽냐? 하나도 과장스럽지 않습니다 삶은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태민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부모가 아닌 사람은 다들 마음이 저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키웠으니까 또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실감은 충분히 하죠 그래도 그 순간에 부모와 같은 실감은 할 수가 없죠 부모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거죠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그러지만 이 염습해오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1초도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가서 보니까 엄마에게는 벌써 다크서클이 가득하고 그래도 굉장한 집념 내가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지 이런 게 아주 굉장히 전투에 나간 군인의 눈빛처럼 이렇게 얼굴에 서려있죠 순간순간이 굉장히 긴박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임종 환자들을 자주 대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간의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시더라고요 더 이상 간이 기능하지 않으면서 대부분 마지막이 오는 것을 봤어요 다른 증세로 병안이 있더라도 또 암이 있더라도 마지막에는 간이 기능하지 않는 거죠 어린아이가 간이 점점점점 기능하지 않으니까 아마 순간순간이 죽음 앞에 서게 되는 물론 의사들이 컨트롤하고 있지만 아마 어제 아침 8시에 장기가 도착하고 보니까 8시 50분에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제 생각이 얼마나 긴박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의료진들이 열어보고 본인의 간이 조금이라도 괜찮으면 일부라도 남겨놓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도 기능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부 다 잘라내는 크기에 맞게 이식용 장기를 크기에 맞게 잘라서 이식했다 하나도 쓸모가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긴박했는가 하는 것도 얘기해 주는 거고요 하루가 다른 거니까 아찔하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순장방에 거의 모든 사람이 수십 건의 이렇게 기도가 쭉 달려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의 절묘한 타이밍 이건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선 그런 거죠 그렇고 보니까 여러분도 저도 순간순간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계속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미화할 수도 없고 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은혜의 경계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건 사이비 종교나 아니면 미아리 점쟁이들이 하는 짐짓, 겁박하고 과장하는 그런 인간 운명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하고 부르심받은 인생에 대한 사랑하고 그리고 존귀하기 때문에 정말 그 가운데로 행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그가 지으심바라 에베소스 2장 10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준비하셔서 너희로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막항관 가운데 직선으로 뻗어 있는 안전한 길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표지판도 써있고 미리 경고도 다 돼 있어요 얼마동안 주유수 없으니까 주유 충분히 해라 혹은 몇 리터 이하의 차를 몇 리터 이하 주유할 수 있는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미리 예비 스페어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 여러분이 챙겨야 되는 물품 목록들이 있을 겁니다 업무에 관련된 일도 있고 또 개인에게 필수적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선교대회에 강사로 가야 되었던 적이 한 10년 전인가요 벌써? 공항에 이제 가면서 그때 오스트리아 비인회에서 제가 주례를 하러 갔다 와야 됐는데 비행기가 또 늦었어요 갔다 오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에 가서 짐을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씩 들고 나왔는데 여권이 들어있는 가방을 놓고 나온 거예요 공항까지 가니까 이미 시간은 다 됐는데 여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차 카니발이 있었죠 그때 그걸 제가 받아가지고 날아가듯이 갔다 왔습니다 당연히 속도 위반했죠 200km로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와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부목사님에게 차를 주고 그냥 바로 공항 안에서 전속력 영화처럼 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색대 또 통과하고 그렇게 갔더니 게이트 문 닫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꽁무니에 탁 가서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가 어디 가면 여권은요? 여권은요? 하고 꼭 물어보죠 제가 여권 들은 가방은 그래서 안 맡기려고 그래요 제가 꼭 들고 가려고 합니다 임시 비자를 받은 분들이 공항에서 걸리는 경우들을 봤어요 이미그레이션에서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봤고요 우리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 갔을 때는 카메론에서 우리 의사로 따라간 이정원 집사님이 비자를 하지 않았어요 독일 국적이 있는 사람은 비자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냥 걱정하지 않고 가신 것 같아요 필요 없다 그런데 걸린 거예요 카메론 공항에서 그걸 따졌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그냥 그 자리에서 총을 뽑을 기세입니다 다음 비행기로 돌려보내겠다고 그래가지고 전원이 나와서 중보기도 하고 선교사님을 불러서 SOS 해서 선교사님이 공항 안에 들어와서 사정사정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아프리카에서는 잘못됐다고 그래야 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비전트립을 갈 때는 모리셔스 섬이 왜 인도양의 산호섬으로 유명한 신원여행 선호지 모리셔스 섬에 경유를 했어요 6시간을 거기를 경유하게 되는 거예요 파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모리셔스 통해서 이렇게 마다가스카르에 들어가는데 우리 선교팀이 그때는 비전트립이었으니까 10명이 갔어요 10명이 10년 전인데 그것도 그래서 모리셔스 섬에서 6시간을 경유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나가서 차, 버스를 타든지 렌트를 하든지 해가지고 택시를 타든지 해서 서만 바퀴 돌자 두 시간이면 돈 되더라 그랬는데 비자가 있어야 된대요 그게 없으면 그냥 공항 안에 있다가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 문 앞에까지라도 나가자 그런데 우리 같이 간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독일어도 잘 하라고 또 영어도 잘 하시니까 거기 경찰 같은 거기 관리하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좀 나가자 그랬더니 안 된다 규정상 그러니까 아니 나가면 너네 그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요 너네 외화벌이 할 텐데 우리 지금 분명히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고 그런데 왜 안 내보내 주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라 그 대합실이요 공항 대합실이 모리셔스가 굉장히 작았어요 작고 덥기도 하고요 그래서 6시간은 거기 그냥 가만히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되는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너네 상관 좀 만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총을 뽑았어요 너네 전부 다 체포하겠다 내가 제일 상관이다 그랬어요 내 상관은 없다 공권력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참으세요 참으세요 우리 그냥 가만히 여기 착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을 다시 집어넣게 웃고 지나갔지만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공항에서 말을 안 듣고 소란을 피운 걸로 해서 임시 체포를 해도 그러면 모든 스케줄이 모든 스케줄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잘 눈여겨봐야 하고 또 잘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사의 기로가 순간적으로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아리 점장이들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점장이들도 영업원칙이 있죠 무조건 덕담해가지고는요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중년 여성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남편이 바람났구만 그렇게 얘기하여 용한 점장이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석석이지 좋은 얘기 해가지고는요 미아리도 영업이 안 돼요 뭔가 한 방 질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짐짓해서 니들 꽃길만 있을 줄 알아? 말 잘 들어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어디 교회 가면 아하 문제가 보이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질러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그런데 그것을 오해할까봐 아무데나 다녀도 되는데 우리를 제약해서 한가운데로만 가게 하는 줄 오해할까봐 분명하게 그 밖에 죽음의 길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수술 받을 때 마취 동의서에 보면 우리가 죽음 당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적시하고 얘기해 줍니다 의사가 와서 에이 이거 다 잘 돼요 이런 일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경찰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때 미란다 원칙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의사도 분명하게 당신이 이 의료행위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 안에 있다는 걸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취하다 못 깨어난 사람 거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매 순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비은혜로 나가면 우리가 저주와 그리고 원수마귀 사탄의 시험과 괴개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비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죽음의 길이 더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길에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믿은 순서대로 둔감해지기 시작하고 예배에 대해서 임의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지로 생각하는 그런 습성은 우리 안에 영성을 패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죠 신앙인의 삶의 언어가 클리셰로 가득 차는 것 즉 세상적인 상식적인 말들로 가득 차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 부정의 언어가 되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요한 3세에 보면 장로 둘이 나오는데 가이오 장로와 디오드레베의 장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이 둘 다 장로가 되었을 터인데 가이오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선한 통로가 되어 있고 디오드레베는 악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에게 거스리고 주의 일을 회방하는 일꾼으로 서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부정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마음이 느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의 안티 기독교는 대부분 신학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학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낙심하거나 부정성의 자기를 넘겨버리고 나서는 안티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신문에 무슨 얘기가 나도 그런가보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안티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내부자들이에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내부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벗어난 사람들이죠 영성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은혜 안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왜 다른 걸 바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왜 자기가 중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 길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여수룬을 향한 이야기예요 바람을 거슬러 가기 시작하면요 자전거도 못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도 뒷바람 맞고 갈 때는 모든 게 잘 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거스르는 순간 자전거도 못 타요 바람을 거스르고 자전거 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일생 동안 군대 가서 공찬 얘기한다는데 공도 못 차요 바람 맞바람이 불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순방향 순풍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이야기지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귀신들에게 하듯이 함은 어찌함이고 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고 구별하신 곳에서 예배하게 했는데 그들은 푸른 나무 아래 마치 몰래 숨어서 행음하는 범죄자처럼 은밀하게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들의 욕망을 숭배하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이 보고 미워하고 경로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려운 일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일인데 이 경고를 한 번은 봐야 되겠습니다 자주 묵상하면요 또 우리 안에 부정성이 돼요 그래서 부정성은 부정성은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자꾸 가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요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항상 내 안에 가시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가시를 도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부작용과 그릇된 길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을 길도 주시면 되지 않느냐 그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합니다 그게 제2의 출애급이고 그리고 다시는 점과 독록이 설지 않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영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는 우리가 헛된 미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부정성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린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늘 그 슈벨레에서 불신앙과 은혜의 그 경계선에서 거기에서 늘 괴로움 당하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그래야 합니다 늘 옳고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영적 생활이 아니라 힘든 생활이 되면 이건 세상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높은 경지를 사모하고 그리고 변화된 높은 상대를 높은 상태를 사모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사 한 사람의 니드와 요구를 만족시키는 민주주의 공동체를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100% 실패합니다 교육자들은 민원 받는 민원 담당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높은 표준을 가지고 가는 대표자들입니다 이게 죄와 부정성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은 분명히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높은 표준을 향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100%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100% 변화되지 않은 것이 교회와 주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이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 비난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정죄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미안한 마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표자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병원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미안해야 될 책임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들을 고치는 이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비도덕적인 사회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니들이 더 잘했으면 세상 더 좋아졌을 거 아니야 아니죠? 화 있을 진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도 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의 모습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가 자기를 줄여왔으면 니들도 좀 줘봐 예수 믿는 것들이 아니요 이거는 참소입니다 바리세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걸었던 모함이에요 발에 먼지를 털고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고 목마른 이에게 우리가 우물을 안내할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제시할 거예요 그 당당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물론 목양은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미숙한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긍일과 인자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걷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목양의 원리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좌로도 우러도 치우침이 없이 우리는 그 가운데 길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믿은 이들이 경성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순방향으로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델과 모범이 되는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힘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무하는 마음으로 순전함으로 순도를 높여서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가야 할 길이 많고 이루어야 될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열방을 제자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을 다 변화시켜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옆집 사람도 예수 안 믿고 옆집 사람도 예수 안 믿는데요 나는 예수 안 믿었네요 아니죠 우리가 그 사이에서 등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등대로 서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불의를 자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설 것입니다 그들이 그 덕을 볼 겁니다 그들을 전도하려다가 마음이 빼앗겨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다시 내 믿음 잃어버리고 부정성에 빠진다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이에요 세상이 악해서요 주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칠어졌다니까요 거기서 싸우다 보니까 제가 전사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정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 안에서 화답하는 목소리만 받고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어린 성도들을 섬기다 하면 마음이 상해요 또 어린 성도를 섬기다 하면 마음이 상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상해요 그러나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기뻐하고요 아닌 것은 버리고 가세요 인질로 잡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오늘 또 행하면서 진리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기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감사의 제목만 열거하기도 시간이 없어요 저희 가족이 서로 감사 제목 나누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잘못한 일이나 안 좋은 일이라도 있거나 마음에 상하는 일이 있으면요 대개 우리 이전의 영적인 행태가 뭐예요 오늘은 감사 못하겠다 기분이 이런데 무슨 놈은 감사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흔들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은 뭐가 약할 걸까요? 저는 뭐가 약할 것 같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약한 부분들이 다 아킬레스건이 있죠 상처들이 있고 그거 몇 군데 건들면 돼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좀 걷으면 금방 무너져요 부부싸움 하다가 서로 무너뜨리는 거 제일 좋은 거는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그래?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져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오버해요 예수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야 마귀가 너무 박수치는 거죠 야 너무 쉽다 너희들 너무 쉬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보다 하나님이 더 크셔야 돼요 부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도 하나님은 건들지 마 그런 거죠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감사는 쏟아버리면 안 된다고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쏟아버리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쏟아버려요 아무 일도 없어요 교회 잘 다니고 새벽 기도하는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것도 쏟아버려요 그 얘기도 쏟아버려요 예수 잘 믿고 그렇게 교회 일에 충성했는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서 그게 마음이 힘들다고요 그것도 쏟아버려요 쏟아버리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진에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알곡을 추수하라고 그랬지 가라지를 추수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알곡을 추수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알곡을 추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며 오늘 또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은 바로 눈앞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보니 한마음께 지금까지 제가 19년인데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죠 주님 만나 변화된 성도들이 별처럼 많죠 남자 성도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 모든 것들이 아라리 감사의 제목이고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비밀들이죠 그러지 못한 것은 없었느냐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그렇죠 무풍지대처럼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패턴대로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동반자가 되어주셨고 주님의 동반자가 되었고 빛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쏟아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읽은 말씀들이 우리들의 현실이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답고 복된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관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일을 경험하십시오